몇 년 전 우리나라의 전통 이탈리아 스타일의 피자가 큰 인기를 보았다. 그런데 150년 전만 해도 전 이탈리아에서 마르게리따라라는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왕님의 존암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폴리에는 에스포지토라는 이름의 피자집 주인이 있었다. 그는 여왕이 나폴리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념으로 마을의 명물인 피자를 선물한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원래 피자는 귀족이 손도 대지 않던 음식인데 여왕이 자기가 만든 피자를 드셨다고 홍보하면 피자집이 대박날 것을 노린 것이다. 에스포지토는 귀족들은 마늘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피자에서 마늘을 빼고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토마토, 하얀색 모짜렐라 치즈, 초록색 바젤 잎사귀로 토핑을 만들어 여왕님에게 바쳤다. 평소라면 피자 같은 천한 음식을 먹을 리 없지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여왕도 이곳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했다. 여왕은 왕실로 돌아온 후 에스포지토에게 선물로 준 피자를 잘 먹었다는 편지를 보냈다. 여왕이 피자를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에스포지토는 여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다니며 이 피자가 마르게리따 여왕이 먹은 피자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피자 홍보에 나섰다. 그때부터 마늘을 빼고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바젤 잎사귀로만 토핑을 얹은 피자를 마르게리따 피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승현 저 언어천재 조승현의 이야기 인문학 중